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캐롤톤 연쇄 클리닉의 윤진희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진희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담석증에 대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 주실 텐데요. 담석증, 담석증이 과연 무엇인가요? 주변에서 좀 듣긴 하는데요. 그렇죠. 흔히들 왜 쓸개 빠진 누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낭이 없은 사람을 갖다가 쓸개가 빠졌다, 쓸개가 없다. 요즘에는 쓸개 제거 수술을 많이 하니까 쓸개가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쓸개가 담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쓸개, 웅담 많이 그러죠. 그거는 이제 곰의 담낭, 곰의 쓸개를 얘기하는 걸 주로 웅담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그게 몸에 좋다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예전 분들은요. 사람의 힘이나 방역이나 기가 쓸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 역 이런 거를 갖다가 주로 웅담에 많이 비교를 하죠. 그러면 그 웅담의 사람의 쓸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쓸개, 담낭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에 이제 맹장염 다음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외과적 수술이 쓸개 제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그리고 서양인들의 10%가 이 쓸개의 돌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쓸개의 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담석증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담낭, 쓸개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낭, 쓸개의 몸에서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우리 이제 사진을 만약에 이거 볼 수 있으신 분들은 사진을 1번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dknet730.com의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 또 사진 보실 수 있고요. 또 앱 dknet의 생방송 보기를 보시면 사진을 보시고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 담낭은요. 이 쓸개는 간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담즙을 모아놓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에서 담즙을 매일 맥주병 500, 우리 한 잔이면 500cc 마시잖아요. 그 두 잔 정도를 매일 만들어내요. 적게 만드는 사람은 한 잔 정도, 570컵에. 이제 보통은 한 두 잔 정도의 담즙을 만드는데요. 이제 이 담즙을 만들어갖고 이 담낭에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농축을 시켜서. 그래서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그 유명한 웅담은 별게 아니고 그냥 담즙을 모아주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담낭이 담즙 주머니인데. 그러면 이 담즙이 몸에 그렇게 좋은 건가요? 담즙은 우리가 지방을 소화하고 분해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방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해를 해서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담즙이 꼭 필요해요. 네, 지방을 소화하고 불표네. 만약에 이제 담즙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들이나 페리에스드 그러죠. 꼭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들,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을 전혀 흡수를 못하게 돼서 살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담즙이 참 우리 몸에 중요한데 그것을 저장하는 주머니가 담낭이다. 그런데 여기 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담간이라는 거는요. 이제 간에서 만든 담즙을 간을 통해서 담낭으로 집어넣어주는 거. 그걸 갖다가 담도, 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관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간에서 만들어 놓은 걸 파이프로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담낭에 주머니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하면 그걸 쭉 잡았고 또 담돌아올 또 간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소장에까지 보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죠. 지금 이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보기를 통해서 그림을 보니까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간이 있고 다음에 그 밑에 이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쓸개 주머니 담낭, 쓸개예요. 그리고 그거를 간으로 다 연결해 줘갖고 이게 소장, 이제 시비지장이라고 그러죠. 시비지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제 같이 삼겹살하고 아니면 이제 꽃등심하고 다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위에 들어갔고 위산이 이거를 대충 이렇게 주물러줘갖고 좀 연하게 만들어주면 이게 이제 소장, 시비지장으로 가요. 그러면 시비지장에서 딱 오면 몸에서 그거를 감지해서 이 담낭을 이렇게 확 수축을 시켜서 그 안에 있던 담집을 쭉 보내줘갖고 저희들 소화를 도와주는 걸 하거든요. 그렇군요. 뿐만이 아니라 간에는 해독작용이 아주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생긴 대사물질, 찌꺼기 이런 것들을 간에서 또 이걸로 담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게 소장으로 가서 대장으로 가서 대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소화, 흡수하는 데 절대적이고 몸 안에 찌꺼기들 그리고 과도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대변으로 나가게 하는, 제거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요. 담집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민족들이나 인류가 그렇게 풍요한 삶을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버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너무 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90%는 다시 또 대장에서 재흡수를 해서 다시 또 씁니다. 간에서. 담집을요. 네.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으시면 이 사이클이 한 20번까지도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먹을 때. 그렇군요. 아침, 점심, 저녁 빵, 간식 해서 자꾸 먹으면 그냥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네. 재활용을.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최근에는 이 담집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대장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문들이 많이 살아요. 유콜라이브도 시작해갖고 우리가 모르고 먹는 기생충들 이런 것들도 담집이 제거를 해줍니다. 살균 작용을 해요. 담집의 역할이 꽤 다양하고 중요하네요. 그렇죠. 살균 작용까지.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담집은 굉장히 알카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산은 굉장히 강한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이 산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위, 이렇게 미꽃사라고 앞에 이렇게 덮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장이나 식도나 이런 데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산이 올라가면 위 역류성 해갖고 가슴이 타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담집이 별로 없으면 강한 산이 그냥 소장으로 내려와갖고 소장 대상이 벌겁게 타는 것 같고 아프죠. 그래서 산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것도 담집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자분들이나 나이가 드시면 변비가 잘 생기잖아요. 아무리 파이브를 열심히 드셔도 이 담집이 부족하면 이 장애 활동을 줄여주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방하는데 담집이 또 역할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거를 담집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담집은 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간에서 만들어진 담집이 이 관을 통해서 담낭에 저장이 되는데 이 담석증은 그 담낭 안에 돌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낭 안에도 돌이 생기지만요. 돌은 이제 간에서 있는 파이프 있죠. 간이 담도라고 그러죠. 고기도 생기고 또 이제 간에서도 생기고. 또 왜 이 쓸개 담낭이 주머니 안에서도 생기고. 그래서 돌의 위치가 각각각각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치료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혼돈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내시경으로 뺐는데 나는 이 담낭을 빼요. 이 쓸개를 제거를 해야 되느냐 막 흥분을 하시고 완전 돌팔이가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군요. 그거는 아니고요. 본인의 이제 이 콜레스토렐의 위치와 종류와 사이즈와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담석의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남들은 담석 중이라서 금방 녹였다는데 난 왜 안 됩니까. 난 왜 쓸개를 제거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 위치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서 그런 거네요. 위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 주머니에도 있을 수가 있고 흐르는 간에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게 대부분은 이제 이 돌의 성분이 콜레스토롤인데요. 20%전은 이렇게 이제 콜레스토롤이 아닌 다른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1970년이나 8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담석이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 기생충, 간 디스토마. 우리는 이렇게 민물고기를 생거로 먹고 게장 같은 것도 먹고 아니면 이제 우리 젖이라고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짜게 해서 이렇게 젖으로만 젓갈로만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돼서 상했었을 때 그 안에 균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를 많이 먹다가 보니까 기생충으로 인해갖고 이제 까만 당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까만 돌이 이렇게 맨깍에 보일 거예요. 이거는 콜레스토롤이 아닌 디스토머나 다른 이렇게 색소, 색소 아니면 이제 적혈구라고 적혈구가 있는데 이게 막 부러져서 그 대산물 같은 이런 것들이 찌꺼기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까만 돌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노란 덩어리가 보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콜레스토롤 덩어리. 그렇군요. 이렇게 담석에도 이렇게 성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먹는 음식 때문에 이렇게 담석이 생기는 건가요?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담석이 가장 잘 생기는 이유는요. 첫째 유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유전이냐 그러면 아주 못 먹던 민족들 있죠. 먹는 게 너무 귀했던 인디언, 인디언이나 네이리브 인디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몸에서 최소한으로 극대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살아남을 수 있게끔 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최소의 성분으로 최대로 활용하면서 사러 왔는데 갑자기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못 먹든 아주 작은 양으로 최대한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런 담낭의 돌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좀 유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대로 내려온 어떤 영양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군요. 우리가 이제 몸을 적용을 해서 대대로 아주 이렇게 작은 양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갑자기 너무 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과잉금에서 섭취한 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굳어져서 돌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담낭이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딱 수축을 해갖고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내버려 버리면 이렇게 고이직을 안잖아요. 그런데 고인물은 섭고 고인물은 뭐든지 다 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특히 지방을 전혀 안 먹어요. 그래서 한 3주, 4주 되면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이제 지방이 들어와야지 이 담낭이 쑥 하고 수축을 해갖고 안에 걸 내보낼 텐데 지방이 안 들어오고 뭐 먹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낭이 이렇게 담즙은 계속 고여 있는데 그걸 점점점점점 많은 양을 하려니까 농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담즙이 농축되다가 이제 돌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갑작스런 다이어트 뭐 요즘 많이 하시죠. 뭐 한 달에 뭐 10kg, 아니 5kg 뺀다, 10kg 뺀다. 아주 단시간에 이렇게 뺐다가 갑자기 이제 그래서 이제 당연히 농축에다가 돌이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방을 먹는 거예요. 뭐 치킨, 프라이 치킨 같은 거 먹다 보면 이게 돌이 생겼는데. 자, 사진 3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담낭 안에 돌이 잔뜩 생겼는데 이거를 쑥 수축을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거의 이렇게 아이를 놓는 통증보다 더 심한 통증이 생기는데. 담석증이요. 네, 그게 한 지속적으로 1시간에서 4시간까지 정말 엄청 아파요. 그러다가 또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렇게 수축한 게 펴지니까 점점점점 안 아프거나 갑자기 안 아파져요. 네, 지금 이 세 번째 사진을 보니까요. 정말 이 담낭 안에 돌이 가득하네요. 그렇죠. 가득한 게 이렇게 가득한 거를 쑥 수축을 해버리면 굉장히 아프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감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프면서 열이 굉장히 심하게 나고 오한이 들고. 이게 상위측 복부증이 아파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이렇게 오른쪽 어깨 날개 쪽지라고 그러죠. 그쪽까지 이렇게 방사통이 이렇게 점점 통증이 번져요. 이렇게 되면 응급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빨리 응급실에 가셔서 이거를 떼내지 않게 되면 이게 폐혈증이 이 균이 이 안에 생긴 균들이 온 몸으로 퍼져가면서 이렇게 혈액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 폐혈증이 생겨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 담석증이 그렇게 또 무서운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머니 안에 생긴 돌은요. 거의 저희들이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담낭을 제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반에 있는 거는 내시경이 요즘에 기술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해갖고 다 내시경으로 이렇게 뽑아내거나 부셔가지고 빼내거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주머니가 아주 작은 입구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뭐 뺄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담낭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담반, 아까 간에 있었던 것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많이 제거를 하나도 안 하고 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아주 초기에 이거를 발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녹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담낭 기능이 수축하는 기능이 아주 좋고 이 사이즈가 2.5cm 밑으로고 콜레스테롤에 의한 거고 딱 하나만 있으면 이 담낭을 녹이는 약을 오래 복용을 해야 돼요. 6개월에서 한 4년 정도 복용을 하면 서서히 녹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일부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석증 이렇게 담낭에 돌이 가득하면 이 수축될 때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갈 정도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초기 진단이 가능할까요? 초기 진단은요. 초기 증상은 이게 소화를 시키는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속이 더부룩한 게 이게 이제 위가 팽창되는 것 같고 뭔가가 좀 이렇게 밥을 먹으면 특히 이렇게 지방이 섞인 음식을 먹으면 좀 뭐 속이 안 좋아요. 이제 이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위내시경을 해요. 그런데 이제 위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가 보다. 그런데 위내시경을 했더니만 조금 위장염 정도 위염 정도 있고 별 문제가 없는데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거기가 좀 처음에는 뻐근하게 아픈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위 문제가 아니면 초음파를 해서 혹시 내가 가난에 돌이 있는지 아니면 담낭, 쓸개 안에 돌이 있는지 초음파를 해보면 대반 보여요. 그런데 이제 CT를 찍으면요. 콜레스테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CT를 찍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음이 되게 급해요. 할 말은 태산인데 시간은 다 됐네요. 네, 그러게요. 오늘 그래도 캐롤톤 연쇄 클래닉의 윤진희 원장님 담석증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말씀도 섞어서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거는 듣기로 하겠고요. 하나만 더요. 요즘에 다이어트한다고 이렇게 액체로 된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담석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우리 의사들의 왕족부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음료로 된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맛있는 식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담낭이 쭉 이렇게 짜여지는 일이 드무니까 이게 돌이 많이 농축농축농축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어트를 빨리 하시는 분이나 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살이 찌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담낭에 돌이 많이 생기고 또 특히 나이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이러면 이 담낭이 수축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또 담낭에 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오늘 담석증에 대한 아주 유익한 말씀 나눠주신 윤진희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캐롤톤 연쇄 클리닉의 윤진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